ㅆㅆ ㅆㅆ 이거 먹어 먹고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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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빠지자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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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가 필수다 필수야 라이 사면 와 근데 별다른거 안갔는데도 W때문에 공격력이 엄청 많이 올라갔네 259에요 저 공격력 템 두개밖에 없는데 코어템 하나고 세상에 피오라라 가능한 AD죠 가자 이거 가야돼 이거 왜 안가지냐 이거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이거 아무것도 못하냐 아이 공 쏴 그냥 아이 공 없어 아 빠져 아하아 아이 대체 뭐한거야 잡을 수 있겠어 잡아 아하 아깝다 JTL 7680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못했다기보다 저 친구들이 잘했다 내가 나만 딜 못하게 막은거 아냐 작전이 성공했지 저 친구들 오오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못했어요 그럼 미안해요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써랜쳐요 그냥 조금만 더 해봐요 네? 근데 이걸 채팅을 내가 칠 수가 없어 열 번이나 죽었는데 어? 내가 채팅을 친다는 것이 우리 팀에게 있어서는 어? 굉장히 좀 어이없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제일 못하는 못한 놈이 사실상 지금 나 때문에 지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자꾸 더 해보자고 하니까 우리 팀에게는 굉장히 어이없을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힘내보자고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 드레이븐 너가 말해 드레이븐 드레이븐 너가 좀 말해 열심히 하자고 드레이븐 좀 열심히 하자고 재원아 지전재원이 어어 고맙다 재원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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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노력할 때 난 이루어내거든 재원아 우리 꼭 꼭 해보자 알겠지 내가 궁 잘 쓸게 재원아 궁극기 암흥 궁 쓴다 아 어디갔어 또 어어 하하 피가 엄청 많았는데 죽었다 피가 엄청 많았는데 죽었다 저 방금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일이었거든요 근데도 이거 죽는 거 보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 같기도 해 이기기가 이거는 조금 이기기가 어려운 거 같기도 해 리븐을 궁극기 쓸 때 잘랐어야 되는데 리븐이 안 잘리네 차라리 타워를 끼고 싸워요 졌어 멘탈 찾지마 그냥 진짜 졌어 다시 한 번 가보자 어? 항복 반대 너 드레이븐이냐? 안 많이 보인구만 자르반 아니야 자르반 아니야 제드랑 자르반 제드 자르반 알리스타님은 지금 고민중이야 어? 반대 하나는 재원이고 이거 이거 누가 쓴지 보이잖아 헐 뭐라 그러지? 안보이게... 어 비밀투표 비밀투표인데도 누가 쓴지 다 보이네 탑은 도저히 노답임 스킨 세일한다고 해서 스킨 사서 한건가요? 선물받았어요 스킨 수수께끼 상자 저 피오라 승률이 좋은 편인데 정말 미안해요 라위 라위 사서 어 궁 궁딜을 더 올려볼게요 오케이 아 굿굿 이거 이거 라위 가자 체력물약 하나랑 투명와드 하나 더 사야돼 와드가 지금 필수다 맵을 하얗게 만들어야돼 맵을 하얗게 만들어야된다고 오늘 갱 진짜 많이 당한다 그쵸? 원래 평소에는 괜찮 안당하는데 갱 많이 와도 오늘 좀 경각심이 부족한가봐 내가 둘이서 사이 좋아보인다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어? 하하하 알리가 개병진인게 미리 궁쓰면 되는걸? 어 아니야 아니야 드레이븐 드레이븐 정신차려 넌 지금 굉장한 똥을 싸고 있어 너의 똥이 이 팔을 온통 가리는구나 정신차려 인마 재원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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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선한 사람은 정치당이에요 뭐여 먹어 어 고마워 고고고 피오라 네 노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곡괭이 곡괭이 사올게요 미안해요 곡괭이가 곡괭이가 나왔어 미안해요 아 이거 16레벨을 찍어가지고 궁 3레벨을 찍으면 되게 셀텐데 수고? 어 알겠어 야 이번에 마지막 한타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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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야돼 큰일났다 궁!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미쳐야 아무도 없어 어어 아 이런 세상에 다 죽었어? 몇 명 남았어 드레이븐 재원아 재원아 도끼 열두개 돌려 재원아 재원아 도끼 열두개 돌려야돼 재원아 도끼 두개로 부족해 열두개 돌려 재원아 재원아 지배는 도끼 다가지고와 옆집 아줌마 동반장님 경비아저씨 도끼까지 다가지고와 그렇지 한 번만 막아봐 그렇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재원아 리븐 리븐 리븐을 죽여야돼 타워를 때리고 있어도 리븐이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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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된다 이거 이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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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드디어 킬을 먹는구만 그렇지 주인공은 극적일때 반전을 노리는 법 그것이 바로 주인공의 어 주인공의 조건 중의 하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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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아 잘했다 잘했다 형님 제 말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를 20일날 가서 킥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100개 펭값할테니까 주지마세요 형 맞았죠 너 군대 가는구나 어? 친구야 군대가면 돈 필요 없을 것 같지 돈이 필요해 너가 가져가 어? 몇만원은 가지고 가야돼 아아 승장이가 별풍선 100개로 통큰팽가입을 혹시 승장아 너 이거 핸드폰 결제 아니야? 엄마 이제 군대가면 핸드폰 쓰는거 마지막이니까 만천원만 충전하고 갈게 그렇게 암묵적으로 어? 어머니 안들리는 곳에서 너 혼자 마음으로 말해놓은거 아니야? 어쨌든 승장아 고맙다 어? 일단 줬으니까 형이 잘 쓸게 승장아 너무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너 혹시 휴가 나오게 되면 형방송에 꼭 들려줄래? 너를 기억하고 있을게 고맙다 항상 고마워 왜냐면 너가 열심히 나라를 지켜주는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방송할 수 있는거니까 우리는 휴정국가잖아 고마워 친구야 셀프서비스님 감사합니다 뱃살난다님 감사합니다 1500원 무대 사올게요 큰일났다 한타 들어갔다 도망가 도망가 뒤에 고영웅님 감사합니다 도망가 블루 제드 주고 안줄거라고 제드 줘야지 아냐아냐 싸우지마 어떻게 되니 준비를 하니 llers 뱃살난다 빛이 보면서 좋아 재헌이도 칭찬하면서 제드도 칭찬해줘야지 고우!! 가자 재원아!! 재원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이거는 진짜 판정이 좀 그렇다 아니 내가 럭스하면 빗물이에 걸쳐도 안 맞는데 방금은 빗물이 밖으로 나갔는데도 판정이 내가 맞는 판정이랬네 저 약간 저 판정을 좀 제대로 국제 심판이 필요해 어? 너무 판정이 지금 럭스 쪽으로 치우쳤어 판정이 럭스 아빠가 판정이겠나봐 아 세상에 맞으면서 견디면서 딜하네 두개 두개 나 15 15 15초 15초 15초야 오케오케 대기 대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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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나왔다 재원아 형이 나왔다 대기 대기 뒤로들 빠지고 지금 들어가 오케 굿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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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가 차야돼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와드 두개 팔면 민병대 나오거든요 민병대 구입이 지금 시급합니다 오케오케 재원이 굿 재원이 굿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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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럭스도 저기있어 돌아가 재원이 너는 돌아가 형 믿고 돌아가 에이 킬 먹었어야 되는데 안 돌아갔네 하하 오케오케 럭스가 타워 밀고 있구나 일단 이것보다 안 밀어 좋아 좋아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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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를 막아줘 타워를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럭esa 킬오라 나보다 템 안 나옴 너 템 뭔데 고대 골렘의 영혼 야 내가 더부나 템 잘 나왔어 무슨소리야 야! 내가 너보다 템 잘났어 그런말 하지마 오케이 경제에 밟지가 못한구만 이건 지금 궁이 남아야 될거야 여기서 궁극기! 오케이 궁집어갖고 잘했다 여기서 뒤로 빠져 여기서 전멸로 빠져 그렇지 좋아 좋아 쟤디가 루이산 잡았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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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아! 재원아! 재원아 우리 큰일났다 재원아 재원아 형 붕대 맞는다 재원아 재원아! 재원아! 형 붕대 맞고 사망 직전이네 재원아 재원아! 리본이 따라와요 블라디도! 재원아 형이 어거 끝나 재원아 재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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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몫가지 화이팅! 재원아! 어어어어어! 재원아 굿! 재원아 재원아! 위로 위로! 재원아! 럭스럭스! 재원아 럭스! 오 was Benz 재원아 정말 고 초 초utor 재원아 파워 고고고 재원아 재원아 리븐 재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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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아을 아아아아 재원아 아아 재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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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미니언 재원 재원아 몸빵 몸빵 재원아 R E Q 미너 큐 Q 어 vind 가 볼 awful Z стать 고 고 고 하 와 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아! 이럴수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아이 마법사 미니언이 평타! 평타를 때렸어 마법 뒤에서 야금야금 평타를 때리더니 해냈네 마법사 미니언이 세상에 챔피언에게 가한 피해 미안해요 우리 팀 여러분 제가 이번 판에 못한 만큼 다음에 만나는 친구들에겐 꼭 승리의 영광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우리 팀 팀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니 껴들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 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원이 팀워크 주고 제드도 백제 시방님 좋았어 수고요